네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 할 공포게임은 길 잃은 영혼이라는 뜻의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웨이크업 웨이크업? 누구보고 말하는거야 더이상 타임 시간이 없어 아 잠겨져있어요 아 시간이 없는데 누가 나보고 시간이 없다는거야 어 됐다 좋아 자유다 난 불이 필요해 그리고 나갈 길을 찾아야되지 오케이 드럽게 어둡구만 아 이건 고정돼서 안되고 이것도 고정돼서 안되고 좋아 이거야 이게 내꺼구만 불을 어떻게 붙이니 근데 아 됐다 오케이 뭐야 무슨 고문도우야? 뭐하는 곳이었던거지? 잠겨져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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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리 못나왔었으면 나도 이 고문을 당했을까? 근데 저거 저거 어떻게 열지? 뭐야? 고문장소가 여기 하나만 있는게 아닌가봐 저거 아니 열쇠를 어떻게 찾아 아 여깄다 아 근데 손이 너무 커요 아 길쭉한거 길쭉한거 좋아 이걸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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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될거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버릴수있고 좋았어 탈출하자 탈출하는거야 이 지옥같은 곳에 나무도 없지 일단 열쇠 버리고 아 열쇠 필요한가? 아 뜨겁게 만드는거지 여러분들 유튜브 실험영상에서 아시죠? 천도칼 그거죠 좋아서 이거면은 귀신도 자를 수 있다 이거야 이거야 가자 자 멈추지마 멈추지 말고 멈추지마 멈추지마 멈추는 순간 죽는다 계속 달려 계속 달려 달리는거야 아 열쇠가 필요한가 아니구나 아니구만 아 내 천도칼 아 내 천도칼 사라졌어요 담겨져있고 뭐야? 뭐 에너지종류로 에너지막같은게 막혀있데요 여기를 열어야되는데 아 깜짝아 열쇠 여깄다 여기 또 뒤돌아보면 안되는거 아냐 이거? 아 열쇠 또다른 열쇠 저기서 퓨즈를 껴야될거 같은데 내가? 찾아서 어? 무슨 열쇠지? 저 죽은사람의 열쇠인가봐 이곳에 남해야도 다른사람이 왔나봐요 미리 아 니가 버린거라고? 아 내가요 왜 반말이세요 아 내가 버린거구나 아아 여깃구나 아아 여깃구나 아아 여깃구나 아아 일단 열쇠쓰구 아 이게 뭐지 도대체 에너지로 되있는거 잠겨져있네 그 홍채인식이래요 눈같은걸로 뭘 해야지만 열리나봐 아 이거 막혀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곳에 갈수가 없네 이거 퇴마사의 이기래요 여러분들 자아 이게 퇴마의식을 하기 전에 내가 죽었다 귀신이 나를 죽이고 나는 이 집의 일부가 되었대요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의식을 완료하고 빠르게 떠나래요 아 지가 못한걸 내가 어떻게 해 나 일반사람인데 아아 날 너무 가대 평가 하는거 아냐? 이사람이 그 퇴마사였나보다 여기다가 뭘 올려놔야되는거지 이 악마의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내가 모아놔야되나봐 그지 할머니 남잘세 아 남자구나 아 그러네 할머니가 아니었구나 다른데가자 이 문을 여는순간 다 내 책임이라고? 아저씨 저거 영어여서 저 처음에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문 연거에요 아저씨 아 이 아저씨 나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아 어떡하지? 아 내가 이 의식을 끝내주기를 원하나봐 아 진짜 큰일났네 아 나 그렇게 많은걸 아는 사람이 아닌데 일단 뭐라도 해보자 뭐지? 손가락? 좋아 좋아 아저씨 내가 하나 얻었다구요 이거 어따나요 아저씨 손가락 하나 얻었는데 아 여깄다 좋아요 아저씨 갈게요 더 모아올게요 그래 저 아저씨의 꿈은 엑조디아였어요 아이 깜짝아 아 여기까지 쫓아와요 아저씨 걱정마요 제가 아저씨의 기대에 부응할게요 디스워맨 윌 오레이즈 프로텍스 헐 베이비 여기있는 여자는 항상 아기를 보호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아기가 어두운걸 싫어한대 음 여기 들어갈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러는거 같은데? 좋은 방법? 어두운걸 싫어하면 밝은걸 주면 끝바닥이니? 좋아 아니 아 아 이거 이상해 더 뭐 모아야겠지? 아아 퓨즈다 퓨즈다 이거 아까 거기 지하에 꽂으면 될거 같은데요 아까 분명 지하에 퓨즈 꽂는 데가 있었으니까 봅시다 여기왔나? 지하에 퓨즈를 꽂으면은 밝아질려나? 전등같은게 있긴 했는데 아아 괜히 어둡게 게임하고 있었네 이렇게 밝은게임이였어? 진작 꽂을걸 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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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둡씨 너무 싫어 아우씨 극혐이야 아, 여기에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문을 어..여기 어떻게 열쥴지? 잠깐만 아줌마 괜찮아요? 아줌마 이 아줌마 정상 아니야! 저 아줌마가 또 있네? 이게 아줌마의 육체구 저게 영혼인가? 아줌마 제가 불 켜졌습니다 이게 이제 아기의 엄마네 아 아기와 엄마가 있네 그녀는 미쳐보인데 아악 아 이 사람도 이상해 둘이 친해졌으면 좋겠다 난 저 아줌마가 화났으니까 어 이거 애기 장난감인데 이거 어떡하지? 일단 일단 훔쳐와 어 이거 애기 장난감도 일찍에 필요하나? 아닌데? 애기 장난감은 어디다 쓰는거지? 변기에 빠뜨릴까? 아닌데 저 애기한테 줘볼까? 아 괜히 가다가 죽을까봐 아 저거봐 화나보인다니까? 아 나이스 개이득! 오케이 좋아쓰 좋아 귀다 좋아 역시 아주머니는 애기한테 잘해주면은 화를 풀어주는구만 귀 앞으로 두개 남았다 나중에 코도 얻을그 얻어야 될거 같은데? 설마 이 뒤에 문을 열 수 있나?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긴 한데 아하! 여기에 코가 있네요 아 기분 나빠라 좋아 이제 하나만 좋았어 어 저기 풀렸다! 아 방금 집에 뭔가 달라졌을거라고 했던게 이거여 여기에 달라졌구나 어 핏자국이 꼭 사람같네 불안하게 말이야 설마 여기에 눈 있니?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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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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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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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막아주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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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렸어요 길이렸어요 으악 잘받았어요 어떡해 아저씨 아저씨 오 안 따라오나? 하트씨 문좀 열어주세요 오케이! 뭐야 아 홍채인식 홍채인식 아까 홍채인식 있었는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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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채삐릭! 아 파워가 없구나 누가 퓨즈 뺐니? 의식은 끝난거 아니에요 제가 눈을 아까 올려놨다 내려놨 퓨즈 퓨즈 잠깐만 아저씨 눈 좀 맡길게요 어 굴러가면 안돼 굴러가면 안돼 어 지하가야돼 지하가야돼 어 뭐 따라오는건 없나봐 다행이야 다행이야 퓨즈 퓨즈 퓨즈가 빠진게 분명해 혹시나 오케이 좋아 무섭지만 어떨수있어 헤엌 어 깜짝아 아저씨! 좀 아저씨 오늘 놀랬잖아요 허 아저씨 오케이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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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빨리빨리빨리빨리 됐다 갈게요 아줌마 아저씨 아저씨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갑니다 이 게임 클리어 어 아저씨 여기 있구나 끊은게 아니야 뭐야 탈출한거지 저 아저씨를 버리고 드디어 탈출했다 그지같은 게임이야 게임이 되게 특이해 어쨌든 제가 저집에 깃들여있는 악마? 같은거를 테마한거같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